자 그 다음 질문 보자 자 할로이펙 후광 효과 후광이 뭐예요 예수님 이라든가 뭐 부처님 이라든가 보면 머리에 이렇게 빛이 나잖아 빛이 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게 후광 이라는 고 얘기하는 거야 이 후광 효과는 커즈 5형식이죠 야기하다 자 하나의 특성 목적어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하나의 특성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자 컬러 하면은 너의 태도에 너의 태도와 인식 모든 그녀의 다른 특성에 대한 너의 태도와 인식을 인식을 색깔 가리게 하게 색깔 가리게 한다는 얘기는 제대로 못 보다 눈을 가린다는 얘기지 결국은 그러니까 안경에다 빨간색 칠해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빨갛게 보이잖아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의 태도와 인식 그녀의 다른 특성에 대한 그러니까 태도는 언제나 사고방식을 뜻하는 거야 생각 자 even stranger 훨씬 더 기이한 것은 이란 뜻이에요 The more noticeable aspect is 어쩌고 저쩌고 자 얘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을 쓴 거지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동사 자 얘가 주어 얘가 주격 보호 그러니까 그 측면이 그 면이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측면은 여기서 원 트레이스를 얘기하는 거야 이 측면이 더 눈에 띄면 눈에 띌수록 뭐 할 때 너의 너가 2번이라고 할게요 너의 처진상을 상대방에 대한 너의 처진상을 네가 형성할 때 그러니까 만들 때 그러면 그 측면이 여기서 노리스보호 한다는 얘기는 stronger 더 눈에 띈다는 얘기는 더 강력하다는 뜻이잖아 그지 하면 할수록 더 more difficult it becomes 자 그것은 더 어려워진다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동사고 얘는 주격 보호 자 뭐가 너의 태도 그 측면에 대한 너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자 그래서 만약 그 첫 해 이 관계의 첫 해가 아주 깊이 그러니까 매우라는 얘기에요 매우 만족스럽고 그리고 삶을 바꾸는 정도라면 라이프 얼터링 얼터를 바꾸다 삶을 바꾸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바꿀 정도라는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면 이란 얘기죠 It can take a long time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가주어 진주어 알아차리는 것이 이거는 명사절이프가 되겠지 뭐뭐인지 아닌지 명살이 아니라 명사절 동사 뒤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어 명사절이 돼야 돼 thing 이럴 때는 상황이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turn sour 잘못되다 상황이 나중에 잘못됐는지 아닌지를 감지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take 시간이 걸린다 자 그래서 너가 특정한 측면을 어떤 사람 이 개인의 특정 측면을 네가 좋아하면 이 후광효과는 긍정적인 평가를 야기한다 O형식이네 근데 긍정적인 평가가 to spread 퍼지는 것 다른 측정에도 그리고 A&B겠죠 공격을 저항하게 야기한다 그럼 다른 측정에 퍼진다 라는 얘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다른 측정 다른 측정 그가 다른 측면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인간성 인간성 그러니까 친근함 뭐 이런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모든 면이 좋아 보이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다른 측정에 퍼진다 라는 얘기는 그리고 공격을 저항한다 이 얘기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바보 같았어 머리는 근데 아니야 그 사람이 바보 같으려 그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데 바보 같다 와 친절한다는 완전 다른 개념이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끔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들은 더 똑똑해 보이고 강한 사람들은 더 고상해 보이고 우호적인 사람들은 더 신뢰할 만하게 보인다 그리고 기타 등등 when they fall short 그들이 for short 모자르다 그러니까 샘의 예제에서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좀 똑똑하진 않아 그렇게 모자를 때 부족할 때 너는 그들을 용서하고 방어한다 라는 얘기는 옹호하다 라는 얘기죠 때때로는 아주 무의식적으로 근데 여기는 들어갈 만한 데가 별로 없어 보여 그냥 글이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어떤 사람의 한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나머지 측면조차도 좋아하게 되는 것 그거를 할로이펙트라고 한다 라고 설명해주는 지문이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if you are bored over by the warmth and kindness of a co-worker in your first week at a new job 자 bored over는 강한 인상을 주다 그러니까 impressed 이 의미겠지 자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직업에서 너의 첫 주에 이 동료의 따뜻함과 친절함에 의하여 깊은 인상을 받는다면 자 you will let him get away 너는 오형식 동사 사역이죠 그가 빠져나가게끔 get away 빠져나가다 그래서 빠져나가게끔 할 것이다 a host of abnoxious behavior later on 나중에 그 많은 불쾌한 행동과 함께 빠져나가게 할 것이다 아마도 심지어는 수년 동안을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불쾌한 행동과 함께 빠져나가다는 얘기는 불쾌한 행동을 해도 참는다 자 그래서 일단 얘가 들어가야 되는 위치는 2번 아니면 3번이 들어가야 돼 이 3번서부터는 후광효과를 얘기하면서 하나의 속성을 좋아하면 다른 면도 좋아하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 내용은 어떤 하나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의 행동을 했을 때 뭐 이렇게 그 행동을 했을 때 그냥 그 사람을 참는다 이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2번 아니면 3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답은 2번이 됩니다 근데 얘는 솔직히 3번에 들어가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서까지 여기서는 이제 알아차리는 거지 알아차리는데 수년이 걸린다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이제 참는다 여기서는 아예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알아차린다 보다는 전인 2번에 들어가는 게 좀 더 적절하다 라는 얘기에요 근데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좋은 문제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